0539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은 은 동산은 1998년에 설립되어 2001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2010년 4월 종속회사인구 경남제약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경남제약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0위 20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총 매출액 비율은 의약사업본부 55.2% h&p 사업본부 36.9% 해외사업팀 5.7% 기타 2.2%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8년 12월에 설립 2001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0년 4월 종속회사인구 경남제약 주 과 합병하여 경남제약 주으로 상호 변경되었음 대시 몽골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의 비타민군을 포함한 일반의약품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의약품 제조 및 레모나 등의 비타민 제품군 판매 개시하여 중국 시장까지 시장 영역을 확대 대시 약국 유통용 품목으로 비타민군 태반군 건강식품군 일반군의 제품군을 보유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의약의품 및 식품은 할인점 편의점 온라인을 통해 유통채널 확대 재무 대시 일반의약품 및 의약의품과 원료의약품 매출 증가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전문의약품 일반식품 매출 부진과 로열티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율 상승에도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 전 비 감소 등으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손실 폭이 축소되었으나 유형 자산 및 영업권 손상 차손 발생과 전년도 파생상품 이익 제거로 순손실 확대 대시병 슬래시 의원 내원 인구 확대에 따라 전문의약품 매출 회복과 일반의약품 및 의약의품 매출 확대 건강기능식품 매출 회복에 따라 외형 성장세로 전환될듯 2023년 6월 27일 기준 장마감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56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경남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94위입니다. 경남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3543만 7천3배가 흔여섯 주입니다. 경남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남제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1.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4배 2,9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원, 마이너스 77억원, 마이너스 34억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5억원, 마이너스 34억원, 마이너스 68억원입니다. 경남제약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67%이고 유보율은 493.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